한 자영업자가 요즘 MZ세대 알바생을 구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냐며 하소연했습니다.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얼마 전 26살 남자 알바생을 고용하게 됐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첫 출근 당일 새벽 갑작스레 오늘 말고 내일 출근하겠다라는 문자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. A씨가 급히 답장을 보냈지만 출근 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답장이 왔다고 하는데요. 황당한 통보의 A씨는 결국 고용을 취소했고 또 다른 알바생을 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이후 20대 초반 여성과 면접을 잡게 됐지만 당일 이력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어 면접을 못 보겠다는 연락이 왔다는데요. 연이은 당일 통보에 지친 A씨는 이번엔 경력이 있는 20대 초반 여성과 면접을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당일 2시간 전에 연락이 와서 오늘 못 갈 것 같으니 내일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왔다는데요. 면접 시간에 맞춰 일정을 다 빼둔 A씨는 일단 알겠다고 말했다면서도 요즘 친구들은 정말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. 이어 면접 보기도 전에 이런 친구들이면 근무할 때도 이럴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은 다 이러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사인을 접한 네티즌들은 알바 공고 올리면 100명 지어놓으면 절반은 연락 없고 절반은 오지 않는다. 젊은 애들 고용하기도 힘들지만 일할 땐 더 힘들더라. 저런 애들은 분명 근무하다가도 힘들면 당일 도망갈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지난 4월 알바 청국에 따르면 자영업자 25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인력 운영을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77.3%가 알바생 채용 근무 과정에서 노쇼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